오늘도 후원해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감사 인사를 먼저 전하겠습니다. 김딘딘에게서 저에게 소중한 후원해 주시고요. 자 입맛에 제가 영상 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. 와. 야 이 새끼야 그만 좀 이제 저 빠져라 좀 올라가자 아이고 열 받아라 진짜 현재 시간 10시 25분 폰을 봤는데요. 아 폭락을 했습니다.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자고 일 났더만 이게. AMD가 오늘 8% 넘게 떨어져요. 자 AMD는 175달러에서 지지를 못하면 이 추세선을 이탈하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는데 잣 됐습니다 AMD. AMD가 이거 추세선 이탈 했어요. 자 그러면 153달러까지는 추락할 수 있습니다 AMD. 아래 사이도 35고요. 최저점이 30입니다. 30 부분까지는 또 내려올 것 같아요. 자 AMD가 힘을 못쓰고 저 엔비디아도 뭐 2% 넘게 추락을 했죠. 엔비디아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20선에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와야 하는데 20선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엔비디아도 좀 위험할 수가 있다. 자깟네 진짜 800달러까지는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790달러에서 지지선이 보이긴 합니다. 60선까지 마주치야 할 것 같아요. 자 아래 사이랑 스톱게딩 슬로우무드 매도시건 떴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추매를 하시면 안됩니다. 자 이렇게 쳐내려가니까 쏙쓸이 7%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. 42달러에서 지지선에서 버티해주고 있는데요. 이 지지선까지 내려왔습니다. 자 요게 이탈하면 추가적으로 더 추가하는 거죠. 오늘 반등이 나오기를 간신히 기도하고 있고요. 엔비디아와 엔비디아 인텔이 주가가 안좋기 때문에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.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좀 더 상방이 열리겠지만 여기서 하락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 있죠. 시발 진짜 착같네 일단 이 지지선에서 추매를 하시는게 맞습니다. 아 쏙쏙쏙이 위험해 보이네요. 근데 고춘대비 25%는 충분하게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. 자 제가 투자하고 있는 FNGU가 오늘 3% 넘게 하락을 했고요. 316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. 이 지지선이죠. 자 요게 이탈하는지 안하는지 지켜봐야 하는데 요게서 일단 추맵니다. 요게서 추매고요. 지금까지 요 지지선을 맞고 올라가줬기 때문에 그나마 희망은 보입니다. 자 여러분들 지금 추매 안하면 언제 합니까? 요거 만에 이탈하면? 이탈하면 이탈하는데 추매해야지 고춘대비 9% 빠졌고요. 자 요게서 추매를 계속 하시고 상방까지 400달러까지는 홀딩한다. 그리고 400달러부터는 간망을 한다. 자 FNGU는 수익률 32%고요. 계속 홀딩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코니를 계속 추매를 하고 있죠. 코니. 코니를 좀 매수했는데 매수하자마자 추빠졌습니다. 추매하면 추빠지고 추매하면 추빠지고 하지만 코인베이스 2배짜리의 코니를 꼭 매수하셔야 돼요. 비트코인 반강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진짜 13위에 14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추매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. 코니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64달러입니다. 64달러에서 진지지선을 맞고 올라갈 거 생각하고 있고요. 저는 오늘 코니를 모아가는 거죠. 끝까지 모아갑니다. 제가 비트코인 2배짜리 투자하지 않고 왜 코니를 투자한다면 저는 비트코인보다 저는 반강기 오면 이 자코인들이 더 많이 오를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. 이 자코인들의 엄청난 폭팔력으로 그리고 비트코인의 엄청난 폭팔력으로 그리고 ETF 성인이 됐기 때문에 세력들이 분명히 거래소로 초라하게 모이게 돼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니를 선택했고요. 제가 어저께 코니를 16주를 매수했고요. BOLZ 매단 금액으로 코니를 추매를 하고 있습니다. 코니 연승률을 한번 보십시오. 반강기가 오지도 않는데 ETF 성인이 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 작년에 641%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거뒀고요. 올해도 100%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. 이게 바로 통계입니다. 여러분들. 반강기가 시작되면 얼마큼 더 올라갈지 몰라요. 코니는 바닥 대비 한 번 볼까요? 한 9달러에서 87달러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. 9달러에서 87달러. 약 9배 정도 올라졌죠. 비트코인이 오늘 6% 상승인데 비트코인 2배짜리입니다. 비트코인 2배짜리는 9달러에서 59달러까지 올라졌습니다. 그래서 코니, 코인베스 2배짜리가 훨씬 수익률이 좋죠. 이 통계를 보고 저는 비트코인 2배짜리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코니에 투자를 한 겁니다.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분명히 거래소가 더 갈 거라고 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2배짜리 투자하고 코니를 투자하고 있는데요. 반반시 투자해도 됩니다. 여러분들. 근데 올해는 분명히 크게 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걸걸걸 안 하고 출렁히 올라가는 모습. 자 오늘 하락으로 돈 한 600만원이 증발 된 것 같습니다. 괜찮습니다. 레버릭 곱하기 3배짜리 하면서 뭐 이 정도 변동성 충분히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? 자 BULZ 한 번 볼까요? 자 BULZ도 이 가게에서 지금 추매를 하셔야 돼요. 자 고전대비 13% 빠졌고요. 뭐 여기서 이탈하면 좀 더 하락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가격에 매수 안 하면 언제 합니까? 160달러에서는 간망하고 130달러에서는 수매하는 게 이게 바로 레버릭 곱하기 3배짜리 우세하는 전략 아닙니까? 자 비트코인이 6% 넘게 올라가셨죠? 2배짜리가. 뭐 비트코인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쳐빠져 매수 쳐빠져 매수 하는 거예요. 자 TQQ는 이 정선을 조금 이탈했고 60선을 딱 닫고 있습니다. TQQ 60선을 닫고 반등해줘야 하는데 자 반등하고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나스닥이 드디어 20선을 깨졌어요. 자 60선까지 내려올 것 같습니다. 이탈하면 60선까지 내려오게 되어 있다. 자 나스닥이 한 1.5% 더 빠지면 60선을 맞을 것 같아요. 15,800포인트죠. 15,800포인트까지 조정해 올 수도 있다. 이제 고작 나스닥이 고전대비 3% 정도 조정해 왔고요. 대상승장에는 많이 와 봤자 10% 이내입니다. 여러분들 1년에 그 정도 변동성은 충분히 있는 겁니다. 대상승장에서. 그 다음에 더 크게 하는 겁니다. 자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됩니다. 올해는 대선이 있습니다. 대선. 대선 때는 무조건 크게 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빠지면 분명히 모아가야 돼요. 테슬라가 조금 2% 정도 반응이 났습니다.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인도량도 별로 안 좋고 실적도 그렇게 개판으로 나오고 있는 테슬라가 일단은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상승을 해줬고요. 이 저항선 뚫어버려야 돼요. 177달러 정도는 뚫어줘야지 안전합니다.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저항선을 맞고 또 내려와 버렸네요. 그래도 2% 상승할 수 있으니까 기분 좋고 그래도 이 강력한 160달러에서 강력 지지선이 있다. 이래 보고 있습니다. 추매를 하고 싶은 분들은 추매를 하셔야 됩니다. 뚫어버린 올라가는 거 보고 그때 확실히 추매하기 좋고 추세로 봤을 때는 뭐 바닥을 좀 잡긴 잡았는데 좀 내려가고 있어요. 근데 인도량이 나오고 나서부터 반등이 나온다면 이거는 뭐 바닥을 찍은 거 아닌가요? 인도량이 좀 안 좋긴 하는데도 좀 추락했다가 그때 올라갔으면. 심리적으로 바닥이 왔거나 이제는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금리라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 삼슬라의 투자구인데 마이너스 67%입니다. 마이너스 73%가 처음 맞아가지고 이제 고자 67%에요. 계속 홀딩입니다. 삼슬라는 제가 추매를 할 건데 지금 추매를 하지 않고. 전 6월 달이나 7월 달 좀 좋아지면 그때 좀 추매를 하려고 합니다. 한방에 크게 들어가려고 합니다. 지금은 감방입니다. 그냥 보유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습니다. 아파벳도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.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. 140달러까지 내려갈 것 같고. 아래 사이에 스토케팅 술로 매도 시험이 됐기 때문에 좀 더 하락할 것 같고. 애플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지키고 있습니다. 165달러를 이탈하면 좀 위험하겠지만 165달러는 이탈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일단 지켜보겠습니다. 이건 이탈하면 좀 더 추락하겠지만. 이 지지선으로 인해서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넷플리스도 안 봅시다. 자 넷플리스는 뭐 잘 가죠? 넷플리스는 뭐 광경 지지선. 605달러가 지지선이 되어 있고요. 일단 차트를 봤을 때는 뭐 고점. 700달러까지는 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 넷플리스는 700달러를 넘어가면 뭐 신고가죠? 신고가를 가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? 매몰대가 없다. 안 가는 길을 가본다. 계속 올라갈 겁니다. 넷플리스는 신고가 뚫어버리면. 메타도 졸라 좋고. 끝까지 가네요 메타. 메타 뭐 차트상 상당히 좋습니다. 최고 대장주입니다. 제가 보유하고 있는 FNGU가 메타가 가장 비중이 크죠. 미국 진시가 잘 가다가 장마판이 쳐빠졌습니다. 다우전수는 1.35 하락했고요. 나스닥이 1.40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. 시부라 진짜. S&P500은 1.23 하락을 했고요. 필라데피의 반도체 지수가 3% 넘게 금등이 낮죠. 필라데피의 반도체 지수 잘 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미국 진시가 안 오르고 하락하는 이유는. 제롬 포링께서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다고 이렇게 입으로 씹을 했어요. 우리는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. 그리고 1년에 3차례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. 경제 지표가 너무 튼튼하고 그 다음에 CPI 지수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. 그리고 머리머리에도 이 국제유가 시부라 86달러입니다. 이 국제유가가 졸라하게 좀 떨어져는데 이게 졸라하게 높게 올라가는 거예요. 이거 높게 올라가는 바람에 정시에 발목이 잡는다고 보면 됩니다. CPI 지수가 떨어져는데 이 국제유가가 86달러입니다. 자 최소한 80달 안에는 떨어져야 돼요. 아 시부랄까 진짜 좀 쳐떨어지라. 사실 전제 리스크가 또 노는 바람에 국제유가 졸라하게 올라가고 있고 이 10년 뭐 국제금리가 4.3입니다. 10년 뭐 국제금리가 올라가니까 뭐 미국 증시가 올라갈 수 없죠. 하지만 10년 뭐 국제금리가 이렇게 4.3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이 정도 올라가는 거는 대단한 성망입니다. 그만큼 미국 증시가 대상승장이라고 보면 되죠. 지금 제논 파월이님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다고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고 기사가 뜨는데요. 뭐 이것 때문에 좀 조정이 받고 있습니다. 금리 인하를 뭐 세 번 하든 두 번 하든 한 번 하든 결국 금리 인하를 하게 돼 있습니다. 자 이런 기사가 뜰 때 오히려 추매의 찬스다. 그리고 제논 파월이님야. 단디 좀 해라 춤추자. 금리 인하 했다 안 했다 왔다 갔다 이 말 하지 말고 니가 뭐 박쥐가 진짜 이씨. 자 4번씩 곱하기 2배짜리는 장기용 계좌입니다. 오르면 초 웃고 내리면 초 울고. 그냥 한 번씩 보면서 뭐 이렇게 올랐거나 이렇게 내렸거나 이렇게 하고요. 결국 존버하니까 이 좋은 수익이 나잖아요. 저 뭐 요 레베지 곱하기 2배짜리 계좌가 마인 40%였거든요. 이제 계좌가 플러스 66%입니다.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. 절대 두뇌가 아닙니다. 이 정도에서 팔고 이 정도에 사야지. 그리고 더 하락할 거다. 이런 머리.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병이 드는 겁니다. 주가의 하락은 공포에 사로잡혀 폭우치는 주식장에 빠져나가려는 부하 노동자들이 내던지는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. 비틀었지. 졸라게 던져봐. 졸라게 매도해. 내가 끝까지 매수할게. 해왼기